안녕하세요. 오늘은 하트가 예쁘게 펼쳐지는 하트 팝업 카드 만들어 볼게요. 하트가 예쁘게 올록볼록 이태적으로 보이지요? 이번에는 동그란 색종이가 필요합니다. 없다면 일반 색종이를 꺼내고 동그란 그릇을 준비해 주세요. 그릇을 색종이 가운데에 오도록 놓고 연필로 따라서 그려주세요. 동그란 그릇을 준비할 때는 색종이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리고 이 선을 가위를 이용해서 오려주세요. 여러가지 크기의 동그란 색종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집에 다른 모양의 동그란 그릇이 있다면 가져와서 다양한 크기의 동그란 색종이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동그란 색종이를 준비하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줍니다. 이제 펼쳐주세요. 가운데에 선이 나타났어요. 이 선까지 위아래를 접어 올려줄게요. 아래쪽 선까지 접고 위쪽은 가운데 선까지 접어 내려주세요. 한 번 더 가운데 선까지 접어줄게요. 아래쪽도 접고 위쪽도 가운데 선까지 접어내립니다. 이렇게 다 되었다면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한 후에 펼쳐주세요. 그럼 이렇게 선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선들이 볼록볼록 위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칸씩 다시 접어볼게요. 여기 나머지 선들은 다 위쪽으로 지금 볼록볼록 나와 있는데 맨 앞과 맨 마지막에 있는 선은 반대쪽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접어줘야 해요. 모든 선들이 지금 볼록볼록 나왔어요. 첫 번째 선에 맞추어서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을 접어 올려주세요. 그러고 후에 첫 번째 선을 이렇게 뒤로 보냅니다. 두 번째 선에 맞추어서 접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선을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세 번째 선에 맞추어 접었고 뒤로 보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 줄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펼친 후에 선들이 다 볼록 튀어나오게 한 번씩 더 확인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지그재그로 접어주었어요. 그런 후에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 안쪽 부분 첫 번째 칸 이 부분에다가 풀칠할 거예요. 끝까지 하지 말고 이 첫 번째 칸 첫 번째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풀칠해주세요. 그럼 펼쳤을 때 하트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번에는 조금 작은 색종이도 한 번 접어볼게요. 만드는 방법은 같아요. 반으로 한 번 접고 한 번 또 접어줍니다. 자, 펼치고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 아래쪽과 위쪽을 접어주는 거지요. 자, 이번엔 색종이가 작으니까 한 번 더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리고 펼쳐주세요. 자, 뒤집어서 이렇게 볼록볼록 선들이 모두 튀어나오게 한 후에 첫 번째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을 접어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선은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두 번째 선까지 접어 올려주고 두 번째 선을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선에 맞추어서 접어 올려주고 자,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접어줄게요. 역시 지그재그 모양이 나와요. 반으로 접은 후에 여기 첫 번째 칸에만 풀칠을 하여서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작은 하트 모양 나옵니다. 이번엔 더 작은 원이에요. 동그라미 모양 두 번 접어야겠지요? 이렇게 두 번 접습니다. 두 번 접었다 펼친 후에 가운데 선에 맞추어 한 번 접고 위쪽도 위쪽도 아래쪽으로 한 번 접겠습니다. 색종이가 작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펼쳐서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선들이 볼록볼록 나오게 되는지 확인한 후에 첫 번째 선에 맞추어서 접어 올리고 뒤로 보내고 접어 올리고 뒤로 보내고를 반복해 줍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어 주세요. 자, 앞쪽에 맨 첫 번째 칸에만 부칠을 해서 꼭 눌러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트 세 개를 완성해 보았어요. 자, 이렇게 제일 작은 하트까지 이번에는 카드를 만들 색종이를 한 장 더 꺼내고요. 반 접어 주세요. 접었다 펼칩니다. 자, 이렇게 모아서 이쪽 부분에다가 역시 앞쪽 칸 첫 번째 칸만 이렇게 풀칠해서 여기 앞부분만 풀칠해 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선에 맞춰 붙여 주세요. 여기도 역시 이 첫 번째 칸 이 분홍 색깔 이 부분에만 풀칠해 볼게요. 풀칠해서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반쪽 붙이고요. 여기도 역시 분홍색 부분만 풀칠해서 붙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보이는 여기 하얀색 부분 첫 번째 칸 그 다음에 분홍색 또 분홍색 첫 번째 칸에만 풀칠해 주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 주세요. 그리고 꾹 눌러 주세요. 풀이 완전히 다 말라야지 잘 붙어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요. 자, 색종이 한 장 더 꺼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위쪽과 아래쪽을 이렇게 접어 줍니다. 한 번 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어 올려 줄게요. 위쪽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선까지 접어 내립니다. 벌어지지 않도록 방금 접었던 것을 풀을 이용해서 고정시켜 볼게요. 이렇게 살짝 풀칠하여서 다시 이렇게 붙여주면 벌어지지 않아요. 아까 만들어놓았던 카드를 이렇게 가운데 놓고 카드 띠를 만들어 볼 거예요. 카드에 맞춰서 이렇게 접고 반대쪽도 접어주세요. 너무 딱 맞추면 카드를 뺄 때 힘드니까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끝에는 풀칠을 해서 고정할게요. 카드 띠를 만들면 카드가 열리지 않으니까 좋겠죠? 자, 그러면 조심조심 빼서 펼쳐보겠습니다. 짠! 알록달록 올록볼록 예쁜 하트가 보이는 팝업 카드가 완성되었어요.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여기 밑에 빈칸에 한번 적어보세요. 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을 써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지금부터 나만의 예쁜 카드 만들어보세요.